자, 오래간만에 우리 민서 덕분에 주모왕 랄프 인형을 꺼냈는데요 어휴, 무슨 소리야 줘봐, 삼촌 줘봐 이렇게, 뒤에 누르면 하하하하 아, 무서워 아, 알았어 알았어 무서웠어? 무서웠어? 아, 무서워 어 민서 여기 눌러봐봐 응? 여기 눌러봐봐 헤이 오오, 에브리바디 아빠, 이게? 여자애 정도 있는데 그거는 못 줄 것 같습니다 왜? 나 삼촌 너무 좋아하는 거라서 자, 민서 덤벼라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지마, 알았어 여기서 영상 이렇게,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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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알았어 어, 그냥 갖고 놀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지마 하하하하 하지마 하하하하 어, 손가락도 움직이네 응? 손가락도 움직여? 응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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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은 우리 민서 손보다 더 크네 크기는 조금 작아가지고 내 이름은 렉킷 랄프 9ft tall 643lbs 야 들고 어디 갈라고 야 이거 삼친거야 어디가 한방위 아 남아주는거야 민서가 아유 착해라 흐 흐흐 흐흐 흐 아 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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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가 다 다르네 흑 소리가 다 달라 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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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또 삼촌 사무실에 뭐 없나 또 뒤지는 거야 거기 봐도 아무것도 없어 흑 아 자 그러면 오래간만에 라이프를 꺼냈는데 페넬루피를 꺼내 주고 싶은 생각은 간절한데 페넬루피는 제가 너무 아끼는 그 흑 흑 흑 흑 흑 흑 하 흑 흑 흑 흑 흑 흑 야 저건 너무 커서 안 돼 스파이더만 저건 너무 커 저거 줘봐? 안녕하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